정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산북도 자해지연합회 품목분과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. 기술원에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품목분과는 지속가능한 농업동촌을 이끌어갈 정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경북 지역에 적합한 사과, 스마트팜, 드론 연구 등 13개 품목분과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자율학습 모임입니다. 지난 28일 의성군일원에서는 체험관광분과 회원 10여 명이 체험 농장을 찾아 반려동물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할 농촌체험관광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. 기술원은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품목분과 학습 운영을 위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인 정예 청농을 통합밴드와 유튜브 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채널을 통해 품목분과에 대한 학습 일정을 안내하고 전문기술 자료나 영농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영농 현장의 의견을 소통합니다.